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반가워요 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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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멤버들과 함께 재미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재미난 컨텐츠는 뭐냐면 바로바로 캐치마인드 멤버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아니죠 건축을 지어서 멤버들이 맞추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건축을 하실 분은 누구죠 자 여러분들 정답으로 말하실 때는 잉여맨이라고 말씀하시면 단비언님이 어 잉여맨님 하세요 지목할 때 정답으로 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예예옹 네 하신나 네 하세요 조금 잘 만들 자신 있어요 잉여맨 나 잉여맨이 아니구요 잉여맨이 아니구요 지윗대님은 진흥대를 말씀하 이 바보들아 자기 이름으로 말해야 될 거 아냐 잉여맨이 붙여요 아니요루 지윗 아니 바보들 아닙니까 이거 흐흐흫흫하흫 색깔은 하나만 쓰는건가 haha 아니죠 나왔 fluid도 상관없습니다 꺼내고싶은데 꺼내세요 어имся 아! 인간맨! 정답! 어? 이거는 어 소방소 아니야 이요만!!!! 아니 이요만이 아니고 지능들 네... 자기이름을 말씀하시라니까 아 잉여만 부른건데요? 아 저를 부르신거야? 왜 부르셨냐고요 아 그냥 불러봤어요 아 그만 부르세요 네 아니야 뭐하는거야 그만 부르지 마요 그만 불러 어 이게 뭐야 진짜 질 때 네 지목해주세요 누구야 진입대가 먼저 하지 않았어 팽맨 아니야 아니야 왕꿈트리 아니야 택태기 왕 왕도 아니야 음 완벽한데 음 이게 뭐야 어 저게 입인가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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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톤과 토 햄서 아니야 햄서 정말 저게 뭐지 진짜 일도 모르겠네 뭐야 이게 이거야 이거 엉덩이를 빼고 있는건가 사람이 사람인 것 같은데 저게 엉덩이인가 저게 택태기 어 요가파이어 아 요가파이어 아 bén Nach Re 바꿔 미안 흡 ac 둘front 여기 뭐야! 이게 뭘까, 모르겠어요 아직도. 아 응 셋태기 어 불 아 아니아니아니 진흙대 밥도둑 밥도둑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니죠? 만드신 분 아이디 아니라고 단정중이네 아 이거 뭐냐 이거 진짜 진흙대 어린왕자 아니야 어린왕자? 어린왕자 불소냐? 아닌데 태태길 슈퍼마리오 아니야 슈퍼마리오가 아니다 이게 뭐죠? 힌트 드릴까요 힌트?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뭔데 뭔데 이겸현이 술먹고 토할 때 색깔이 완벽하잖아 뭐 제가 술을 먹어요 술 안먹었습니다 빨리 힌트 주세요 머리 색깔 그리고 머리 모양이 위로가 있잖네요 아 아 잉혀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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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잉혀맨 드래곤볼 드래곤볼 정롱 야하 내가 먼저 했대 이걸 어떻게 알아? 아니 이게 구슬 같더라구요 칠성구 구슬 같고 이게 손오공 같더라구 칠성구 구슬 와 저게 어떻게 칠성구야 브로콜리지 칠성구를 주황색으로 해야지 초록색이 어딨어 썩었나 칠성구가 아니 근데 왜 초록색이야 칠성구가 칠성구가 아 무슨색인지 기억이 안났단 말이야 칠성구 자 안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예 쉬우니까 한번 맞출 수 있을겁니다 일단은 저는 한 문제 맞췄습니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올릴게요 맞다 이거 점수지 네 오늘 꼴등은 어 음 기억이 안나네 애교부리기로 할까 애교부리기 그래 애교부리기 하자 어 무조건 이겨야 칠성구 저 이거 뭐지 칠성구 인결맨 네 아니구요 칠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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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다 맞췄다 생선 땡 요르르 치킨 정답 진짜 치킨이에요? 네 뼈 부분 좀 다르게 해 주지 아 누가 봐도 치킨 아닙니까? 아 치킨 놈이 치킨 닭다리입니다 누가봐도 아 좀 갈색으로 해 주시지요 치킨이 썩었어 썩었다고 치즈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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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정답이 스노잉 치즈 스노잉 치킨이었어야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맞춰주지 음 아 정답 뭔데? 잉여맨 애들 술먹고 다음날 싼 똥 똥이라고? 잉여맨? 뭐? 원숭이 땡! 땡땡땡 뿌뿌 원숭이 꼬리 같았는데 아 저게 뭐지 아 태태기 뭐죠? 펭귄 땡땡땡 어딜 와서 펭귄이야 어딜 와서 펭귄이야 저 앞쪽에 주둥이인줄 알았어 이게 도시 뭘까요? 뭐지? 전 좀 모르겠는데? 어어? 아! 잉여맨! 아 안돼! 말씀하세요 쥔 때 머리 안 뇌뇌 태태기 태태기 말씀해보세요 땡땡 나도 긴 줄 알았는데 도넛 누가봐도 긴 줄 알았는데 나도 긴 줄 알았는데 완전 잘 만들었는데 귀를 완전 잘 만들었어 잉여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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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넛! 땡땡 아 뭐지 대태기 잉여맨! 말도 마세요 쥐포! 땡땡 어! 어! 쥐 때 진짜 모르겠다 초코동이 초코동이 땡! 저거 초코동이인줄 알았어 나도 담미요! 고기! 땡땡 고기가 아니야? 쥐 때 땡땡 담미요! 중심공격을 해봅시다 예! 예 알겠습니다 아! 정답! 버섯 땡땡 아 제가 그러면 좀 히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저걸 꼭 봐야돼 이거를 먹을 때 이거를 어! 소주잖아! 소주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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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세요 삼겹살? 땡땡 삼겹살? Bíste 아 네 안주 inhjjjjjjjjjjj jj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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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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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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유맨! 돼지고기! 비슷해요! 땡땡! 닥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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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창 곱창! 땡땡! 다타겐! 닥땡님! 소고기! 잉이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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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면! 단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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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발! 족발! 어! 딩동! 땡동! 우아아아아아!!! 가운데꺼 뭐야? 가운데꺼? 가운뎁게 뭐야? 이게 뭐죠? 아.. 그.. 족발.. 그.. 족발 짜려놓은거야? 이건 그럼 그.. 족발인가요? 말그대로? 네! 전체보습이에요 족발을 본적이 없나봐요 어..그거 아닌데요? 자 이제 진흥대님이 그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생각이 났어요 아주 재밌는게 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수 안올렸군요 점수 올리겠습니다 하죠 하세요 태태기 어허 태태기 정답이 태태기 아니야 정답이 태태기 까비 으악 잉여맨 잉여맨 먼저 정답이 잉여맨 아니야 틀렸어 태태기 어 일단 마인크래프트 캐릭터인건 사실인거 같네요 힌트를 줄까요?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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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이 가까운게 하나 나왔어가지고 음 징작에 조금 가네 설마 그럼 그럼 태태기 태태기 어 태태기 탈모 탈모 이겨메입니다 탈모 이겨메 아니 왜 저를 꼭 찝어서 말씀하세요 왜요 제 마음이에요 탈모 이겨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인거 합시다 대중적인거 어떻게 맞춥니까 음 대중적인거 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대중적인걸 해드리죠 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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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아 이녀맨 응 이녀맨 주사위 땅 아 아니야 어 어 그걸로 했는데 지육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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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추 땅 단추 아냐 어 지육대 지육대 주만지 땅 아이 태뜩이가 생각해도 되는거잖아 그렇지 4 이녀맨 이 이녀맨 지육대 피자 징동당 오오오오 필라 이렇게 zoo 슬퍼 넝 정 zaman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너스 퀴즈 한번 낼게요 자 맞춰보세요 자 빠르게 문제됩니다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보너스 퀴즈입니다 아 잠시만요 잘못 적었군요 좀 크게 적을게요 더 크게 자 그게 뭐지 뭔가 웃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응 저 표정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자 뭐지 저게? 뭘 건축하는거지 도대체 요루루 네 요루루 쌍날공 땡 주익땡 풍차 풍차 요루루 나 검 검인줄 알았어 나는 네 어쨌든 오늘 꼴등은 노란색 뿐과 파란색 뿐이네요 누구죠? 누구에요? 누군지 정말 모르겠다 어 네 아 네 네 그러시네요 아니에요 저는 보라색입니다 무슨 소리에요? 내가 보라색인데 그러면은 제가 보라색입니다 제가 보라색이요 꼴등이 꼴등이 두 명이기 때문에 오늘의 벌칙은 서로 네 화해하는 의미로 아니 서로 꼴등이고 위로해 주는 의미로 둘이 뽀뽀하고 끝내죠 아니 한 명은 정해야지 이럴땐 그럽니다 꼴등이 진짜 하기 싫어 하하하하 비싱이야 이거 나랑 나랑 남자랑 하고 싶겠어? 네 서로 이제 뭐 애교를 부르던지 뽀뽀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네 하세요 혀가 없어진 커플들의 대화를 보여주십쇼 네 커플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하하하 네 신발 액션 으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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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좀 어흥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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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 벌칙다 아 나 말은 못하겠다 야 나 쭉 팔려 어흥 빨리 하세요 하하하하 아 그러면은 으흥 채팅오빵 아이 근육이 너무 다 붙이당 으흥 으흥 어흥 어흥 으흥 엉덩이 다 다 붙이당 으흥 으흥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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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채팅님 감사합니다 아흥 근데 왜 내가 꼴등인거야? 나 몇개 맞췄는데? 하하하하 어? 나 맞췄어 하하하하 아 단미호가 한개도 못 맞췄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단미호님이랑 진득대가 꼴등이였어요 하하하하 그래 나 맞췄는데 왜 꼴등인가 했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더 안해 난 더 안해 하하하하 아 뭐죠? 이거 이거 뭐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꼴등이 단미호였어? 예 아 나 잘못 나 잘못 이해했네 색깔을 아 네 제가 보라색이라 말씀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흠 흠 이즈남낙 무슨 뭐